이 내용에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토론이 뭔가를 아는지 한번 물어보죠. 토론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거다. 참가자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잘 듣고 의사소통을 존중하고 오픈마인드를 갖고 여러가지. 찬반 형태의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문제 해결을 하고 반대하는 쪽은 충돌을 하고 생산력이 부족하고 그렇다네요. 주제는 스포츠 무슨 스포츠에 관해서 얘기할 거냐. 이것은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 보이고 음질형이 맞고 입장이랑 일자리에만 일자리에만 체리로 아기 변경하려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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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